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8월 30일날 영등포의 재검표가 끝난 이후에 박주연 대표 변호사가 재검표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과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영상물도 보셨을 텐데 영상물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박성경님이 요약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또 영상도 보시면서 동시에 요약본도 보시게 되면 좀 더 영등포의에 일어났던 일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 어떤 형식으로 가면 원구적 변호인단으로부터 공식적인 입장 발표가 곧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짧은 결과 발표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조재현 대법관은 촬영이 절대 안 된다 절대 검지를 선언했습니다. 박주연 변호사가 호소했고 또 조재현 그리고 부장판사 법원 직원들이 모두 다 자식이 있지 않냐 그리고 손주도 있지 않냐 당신들만 잘 사면 그만이겠냐 우리 자식들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부정성을 용인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 박주연 변호사 일단 설득을 했는데 그러자 조재현 씨는 투표지는 촬영을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사례가 있느냐 있었다면 가져와라 무슨 근거로 촬영을 검지하느냐 그러자 조재현이 한마디도 못했다고 합니다. 법을 잘 알아야 될 그런 법관이 선거법 진행 절차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법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조재현은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검표에서 검증이 대상에 될 그런 검증 대상의 투표지입니다. 그런데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법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인가 그렇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충성을 바치는 모양인데 아차하다가는 대법원장이 아니라 평생을 감옥에 썩어야 된다는 사실을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잘치질문하면 완전히 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투표지 진위를 따지는 일 그 자체가 재검표에서 핵심입니다. 그러면 투표지에 대해 당연히 촬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곧바로 그냥 조재현 씨는 선거관리위원회 그냥 주부처럼 행동하겠다는 것 아니고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박주현 변호사는 김기수, 윤용진, 대구입니다. 현성삼, 부산, 도태우 등 여러 변호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항의해서 촬영은 관철됩니다. 부분입니다. 박주현 대표 변호사만 촬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감정 목적물로서 45개에서 49개 정도가 모두 다 기각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 다 촬영해서 증거로 남겼습니다. 아무도 어제의 가장 큰 업적 가운데 하나는 도태우 변호사와 그리고 동료 변호사가 힘을 합쳐서 박주현 변호사가 촬영권을 관철시킨 겁니다. 촬영이 안 됐으면 모든 것은 그냥 무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뻔히 조재현이 가짜 투표지를 가져가더라도 대부분 증거물로 채택해 주지 않은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촬영까지 가능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바로 아무것도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결과가 달량 19개 증거물을 양산을 내서 채택된 것을 뜻합니다. 좋은 세상이 오면 대법관들이 4.15 총선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저지른 위법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법관들은 무소불위의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법률과 헌법 위에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조재현 씨는 너무 많은 위법사항을 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28일 인천재금표의 투표주는 상대적으로 거의 손을 안 댄 경우와 같았다. 이렇게 박주현 변호사가 놀라운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양산을과 영등포의 경우에는 관외 사전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를 몽땅 바꾸치기 한 흔적이 뚜렷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은 인천연수월에서도 재금표에서 손을 댔는데 상대적으로 너무나 많이 양산을과 영등포에서 사전투표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해설은 6월 28일 인천연수월에서도 엄청난 조작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양산을과 영등포에 더 많은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주현 변호사는 6월 28일 날 실시됐던 인천연수월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손을 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바로 영등포의 조작이 심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8월 23일 날 양산을과 8월 30일 날 영등포의 조작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아주 중요한 발언은 바로 박주현 변호사가 조재현 대법관은 마치 위로부터 지령을 받고 내려온 듯이 행동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조재현 대법관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총대를 매고 부정선거 규명을 외치는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한 행동대장으로 활동할 것임을 대내외 분명히 지금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에 대한 욕심 대법원장에 대한 욕심이 그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그런 아주 유력한 가능성에 그런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조혜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의 상임위원이 전국에 갈게 놓은 그 많은 똥덩어리를 조재현 혼자서 어떻게 그것을 다 은폐하고 숨길 것 같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스스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다음은 박주현 변호사가 영등포을 주시면 원래 조재현이 아니었습니다. 조재현이 바로 이 부정선거를 완전히 은폐하기로 그 임무를 띄고 온 것처럼 행동했다. 그건 당연하죠.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을 갑자기 대법관으로 만들어줬으니까 문재인 사법위원 선 동기입니까 부장판사도 안 해본 사람이 바로 대법관이 된 겁니다. 배락출시를 한 거죠. 배락출시에서 법원 행정처장을 해보니까 권력이 좋거든요. 당연히 대법원장이 돼야겠다. 대법원장이 되면 알림을 오래 해야 되냐. 부정선거와 뜻 보면 따놓은 담상이겠죠. 결국 지금 부정선거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모모한 인사들이 권력의 핵심 인사들이 천대협 대신에 조재현을 선택한 것을 봅니다. 대법관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지적으로 재판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위로부터 명령을 받는 에이전트들은 지시와 명령을 받고 재판을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낱낱이 다 밝혀질 것이면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고 비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일곱 번째입니다. 나머지는 재검표가 필요가 없을 정도다. 재검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 법원 직원들, 부장판사들 모두가 투표지가 바꿔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발언을 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저희 해설은 법원 직원들과 부장판사들은 모두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한 번 재검표, 두 번 재검표, 세 번 재검표를 해보면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일어났구나 사실을 자신들이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입을 다묵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에 여덟 번째는 감정 목적물을 기각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법원이 바로 선관위의 범행을 그냥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선관위가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원이 나서서 뒤치다거리를 하는 겁니다. 저희 해설은 대법관은 모두 선거관리위원의 하수인이나 주구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들은 모두 권력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다시 박주현 변호사는 마무리하는 글에서 대목에서 에서신 변호사님 그리고 주류 언론이 침묵하는 가운데 개인 매체를 통해 정부가 주도한 부정을 전파하려고 노력하는 자유시민들 그리고 피가 오나 눈이 오나 아스팔트에서 노력하신 분들 그리고 논문으로 안 보이는 곳에서 부정선거임을 밝혀 노력하신 모든 분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촬영된 부정투표준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좌파에서 왜 한 사람도 부정의혹을 언급하지 않는지 좌익지식인들은 양심이 다 팔린 모양입니다. 당신들이 추구한 민주화 정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까? 불법으로 권력을 탈취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을 독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과 언론, 대권 후보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바로 침묵한 거대들 탓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박주현 변호사가 아주 그냥 일괄해서 그냥 나무랍니다. 상당히 대중연설을 박 변호사가 잘합니다. 호소력이 있게. 어쨌든 문제의 핵심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주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금표를 제대로 잘 해냈다. 이렇게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